저희가 인터뷰하는 여기는 어디? 이 공간은 오산대학교 IT 융합 오토마타 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27도가 나와야 하는데 제 것이 안 나오네요 조금만 더요? 오... 네, 이렇게요 모터 하나로 여러 개의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로봇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로봇 맞고요 오토마타가 IT 융합되는 사물인터넷이나 아두이노나 비트브릭이나 여러 가지 키트를 통해서 사람이 손으로 돌리지 않고 모터를 치부해서 움직이는 로봇이 되는 거죠 어플을 만들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초급발 센터를 감지해서 뒤로 물러나는... 이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오토마타 자동차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일인지... 전에는 제가 사업을 했었고요 오토마타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시작한 거죠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됐는데 책을 한 권 우연히 구입했는데 일본 오토마타 작가의 책이었고요 이 책이고요 이 책을 보는 순간 내가 꼭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들었어야 하는 작품들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봤을 때 나도 나중에 용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만든 용이 저쪽에 있는 작품인 거죠 머리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고요 탁 물어내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오죠 날개 부분과 꼬리 부분이 움직이게 게이트가 닫혀있다가 열립니다 딱 열리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형식이고요 다시 닫혀요 처음 만들면서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포유류도 만들어 보고 싶고 어류도 만들어 보고 싶고 조류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용을 한번 만들어 보면 다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일정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날개짓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움직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여기 많이 묻어있습니다 부수님께서 말하는 오토마타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토마타가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게 굳이 어원을 합치지 않는 자동 기계, 자동 인형 키네틱 아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키네틱 아트는 움직이는 조형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오토마타 같은 경우에는 하부가 기계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메카니즘 부분이고 상부가 움직임을 전달받는 캐릭터 부분이에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공룡의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애썼고 여기 팔의 움직임과 머리의 움직임은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변수를 많이 준 거죠 다리의 움직임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자연스럽게 힘을 받았다가 탁 치는 듯한 힘 있게 걷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결부를 스프링으로 사용한 거죠 이 작품은 사냥개 하루라는 작품인데요 뛰는 동작을 일정 기간 동안 하고 키스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저앉는 거죠 내려앉아서 강아지가 주저앉게 만들고요 쉬는 거죠 쉬었다가 다시 달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줬고요 모든 오토마토에 손잡이가 달려있고요 사람과 묘한 교감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달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나와 작품이 하나가 되고요 시간이 있어요 이 작품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움직이는 조각 작품입니다 이거는 책의 내용으로 오토마토를 만든 거예요 개똥벌레가 똥똥똥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삽화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림을 보시면 저거랑 똑같습니다 개가 똥을 싸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서 강아지 표정을 보시면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익상스럽게 돌려보는 표정하고 반짝반짝 하는데 보이셨나요? 개똥벌레가 빙글빙글 돌면서 불빛을 비췄으면 좋겠다 무의미하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섰다가 다시 돌을고 아몬드라는 작품이고요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 모양새가 아몬드처럼 생겼대요 그게 작으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곤이라는 친구가 나비를 보는 바로 앞에서 꼬챙이로 찔러서 이래도 아무 반응이 없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캠의 모양을 꽃 모양으로 한 거예요 빨락빨락 뽀록뽀록 튀어나오는 꽃 모양으로 했고 침이 찔렸을 적에만 파닥파닥 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밑에는 크랭크 뒤쪽의 크랭크를 이용해서 이걸 잡아주는... 그래서 지금 이게 침이 찔렸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걸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는 이 아이가 저거에 대한 빠르게 인지가 안 되는 초점이 흐려지는 듯한 걸 표현한 거고요 기계적인 원리가 507가지가 있는데 활용되는 원리들이 채 20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원하는 움직임들은 거의 대부분 만들 수 있는 거죠 기계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들입니다 원리와 원리 원리를 다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지금 우선 기어 같은 경우에는 기어 B에 의해서 속도와 힘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한 바퀴 돌릴 때 이 기어는 각도가 얼마큼 돌아간다는 걸 확인해야 하고요 핀휠는 동력 전달을 수직으로나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다 동력이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똑같이 돌리는 방향대로 각도가 여기서 주는 만큼 각도가 똑같이 변형이 되죠 이건 레코아 피니언이라는 건데 이게 일정 기간 갔을 적에 이렇게 치워주는... 이건 플리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 거리에 있을 때 이 전달 방식이 편하고요 제네바 필이라는 건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주어진 각도만큼 움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캠의 원리인데요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오른 방향 당겼을 때는 왼방향 피규어 선수가 이렇게 팔을 도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주제로 알파인스키 똑같은 캠의 원리고요 이건 더블캠이라서 이쪽 바퀴가 닿을 때는 왼쪽으로 돌고 이쪽 바퀴가 닿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박아서요 더 이상은 안 돌게 그렇죠 이게 기계적인 원리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재구성이 안 되거든요 저는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오토캐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변환을 시키죠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건데요 이 작품을 만들 때 캐릭터 부분을 만들어야 하고요 만약 캐릭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퓨마로 바꾸고 싶다면 피규어를 구입하죠 제가 원하는 각도로 돌려보면서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100%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고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 원리도 사용해 보고 저 원리도 사용해 보고 두 개를 복합해서 사용해 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코끼리를 만들면 모든 관절이 다 움직이게 다 분할해서 코가 움직일 수 있고 귀도 움직이고 15년 후에 아프리카 코끼리가 멸종 위기라고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의미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 꽃이 있어요 코끼리가 걸어와서 꽃을 들어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멸종 위기지만 사람에게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것도 멸종 위기 동물이네요 저것도 침벤치도 크랭크의 원리거든요 여기다 침을 하나 박아서 이 바가 원형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원형을 그리니까 이게 걸려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자석을 넣고 그 자석 부분을 다리에 하나씩 넣어서 교대로 움직이게 된 거죠 동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유명한 캐릭터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죠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가 불리고 동물들은 저작권이 없잖아요 대부분 멸종 위기 동물들이 비주얼이 좋습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혹등고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늑대도 있었고요 이게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 그리고 밤을 새며 만드는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멸종 위기 동물들을 만드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작품을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 오토마타로 이것저것 진짜 이런 것도 해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방향 설정을 다 펼쳐놓고 진행하고 있고요 책을 보고 그 책의 내용을 오토마타로 만드는 거죠 교육적인 도구, 심리 치유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하고 있고요 IT 쪽과 융합되는 것은 계속 개발해서 로봇 영역으로 가는 부분은 IT 쪽으로 계속 갈 거고요 오토마타라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오토마타라는 영역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예술 분야는 또 예술 분야의 몫으로 남겨놓고 발전시켜야 하는 거죠 이 오토마타는 감사합니다.